강영욱은 직원 갑질 폭로 논란에 대해 해명을 하면서 아내 수잔 통일교 논란의 입을 열었는데요. 강영욱은 아내가 통일교였다고 솔직히 말하며 현재가 아니라 과거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수잔은 스스로 통일교에서 빠져나왔고 통일교 2세였다고 말하였는데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 때문에 그 종교인이 된 것이었다고 말하며 스물 살 때 탈퇴했다고 하는데요. 강영욱은 또 통일교에 대해 물으면 아내가 힘들어 했다라며 탈퇴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하며 아내는 통일교를 빠져나온 뒤 장인을 거의 보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장인은 우리 결혼식에도 안 왔고 나 같은 통일교 2세들을 돕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강영욱의 해명 이후 폭로 당사자는 즉각 재반박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주요 반박 내용 4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강영욱의 해명 내용 중 첫 번째 cctv와 관련해서는 강아지들 있는 곳이라 cctv가 꼭 있어야 하고 도난 외부인 침입 등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던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이에 전 직원은 강아지가 안 오는 사무실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현관 cctv는 가짜였다고 말하며 유기견주도 못찾기도 하였다고 반박하였는데요. 이는 다른 매장도 똑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함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비용이 들더라도요. 두 번째로 폭언 관련해서 강영욱은 제가 화내는 말이 아니었고 욕도 잘 안 한다고 하며 욕 안 하고도 얼마든지 화낼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이에 전 직원은 기어나가라. 숨쉬지 마라를 직접 들었으며 스스로 폭언 들어도 되는 존재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폭언에 대한 증거 녹취 파일이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법정에서 공개할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세 번째로 메신저 감시에 대해서 강영욱 아내가 답하며 한남, 소추, 남자 직원에게 냄새난다 등 남성 혐오 표현을 메신저로 대화하였고 생후 6개월 된 아들에게 나쁜 말을 해 동의 없이 메신저를 들여다본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전 직원은 남성 직원이 먼저 한남 표현을 썼고 동의하며 사용한 것이라고 말하며 강영욱을 미워했어도 아들 욕은 절대 안 했고 귀여워하고 아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남이라는 말을 듣고 동의했다는 말이 이해되나요? 당시 근무했던 남자 직원의 등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번째로 월급여 9,670원에 대해서 강영욱의 아내는 당시 환불이 많이 발생해 1만원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였다고 하며 노동청에 갔거나 통화한 기억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전 직원은 마지막 달 1급 300원짜리 취급을 하였고 노동청 조정기관 호주 여행을 가더니 대질 전날 취급하였다고 합니다. 강영욱과 전 직원의 전혀 상반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 상황에서 전국금속노조상금 변호사를 맡기도 했던 박훈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의 cctv가 감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강영욱 부부의 인터뷰 내용을 보다 열받아 제안한다라며 보든컴퍼니 전 직원의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무료로 모든 것을 대리하고 어떠한 성공보수금도 받지 않을 테니 강영욱 부부에게 고용됐던 분들 중 억울한 사람들은 댓글이나 메신저로 연락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다만 어떤 거짓도 없어야 하며 저의 살벌한 반대 신문을 견뎌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cctv가 업무 공간을 비추는 것은 인격 말살이라 보는 변호사라며 2001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소송을 통해 cctv 감시 불법성을 제기한 바 있으나 패소한 바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이분은 생뚱맞게 왜 등장한 것인지 의문이네요. 과연 강영욱은 이에 대해 답변을 내놓을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법적으로 이어갈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폭로자는 증거 내용에 대해 왜 공개를 안하고 말로만 하고 있을까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공개를 할까요? 다 떠나서 폭로 전 직원이 남자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혐오 표현을 대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평상시 이분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지네요. 일단 해당 전 직원들이 폭로한 화장실 통제, 에폭시 바닥 공사, 강아지 굶김, 보호자 험담, 목줄 던짐, 정리해고, 폐업 논란 등에 대해서는 해명하니 이것저것 던져보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조용히 있는 태도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아무리 유명인이라고 해도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해 정말 나락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